아빠 생각에는 송윤석 네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화가 너가 누워있는데 그냥 옆에 가서 장난치려고 딱 이렇게 했는데 너가 화가한테 쩌려봐 하면서 소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잘 봐 내가 처음에 누워있었는데 화가 치고 그 다음에 나도 또 쳤어 아니 놓은 거잖아 그 다음에서 그 다음에서 화가가 밀쳐서 나 책상에 다리가 깠어 그거는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고 화가가 얘기해봐 화가 아니 있잖아 아니 내가 누워있는데 밀쳐서 아니 동생이 있잖아 내가 올라오라고 했어 여기서 나 떨어뜨리면 여기 해준다고 했는데 민석이가? 아니 내가 그래서 그런데 지가 떨어졌으면서 민석이가 혼자 떨어진 거지 아니 나보고 막 때려 그치? 아빠 생각도 그거 아니요 때린 거 내가 봤다 안돼 너 화가한테 그렇게 너 속면서 너 그렇게 잘못한 게 뭐냐면 화가 그렇게 장난치면서 너를 밀쳤다고 그랬는데 화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화가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숨이소 안 되겠어 나 지금 화가 같아 화가한테 아빠 질문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 화가한테 그렇게 소리 지면 돼 안 돼 응 화가 잘못됐다고 그래 미안해 또 억발해 아니 얘 있잖아 내가 미안하라고 하면 형아 미안해 형아 미안해 형아 미안해 화가 다리가 형아 미안해 형아 미안해 형아 미안해 형아 미안해 형아 미안해 형아 미안해 형아 뽀뽀해버렸어 싫어 싫어 아빠 그리고 형아 너 세게 때렸다고 형아 너 세게 때린 게 아니라 형아 널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형아 너 좋아해 안 좋아해 형아는 막 머리 때리고 그리고 발로 머리 때리고 너 주먹으로 내 몸 여기 때렸단 말이야 죽어? 응 죽어? 응 형아 너 얼마나 장사인데 너는 있잖아 아빠 없을 때 미안하라고 하니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이거밖에 못하려나 제대로 사과 안 해도 그래서 내가 어제 입을 미안해라고 제대로 사과하면 준다고 했어 근데 있잖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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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어제 형은 어제 잘 봐 아빠 잘 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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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게 없다고 해 일단은 이게 없다고 해 이거 근데 이게 내가 일기를 다 썼어 그런데 형아 형아가 내가 계속 안 하니까 형이 공복강을 가봤는데 빨리 쉬어 빨리 쉬어 이러는 거야 빨리 쉬어 빨리 쉬어 나 형한테 이제 또 그렇게 할 거 안 할 거 속에서 아니 형아가 빨리 쉬어 빨리 쉬어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거 쓰지 말라고 했어 내가 운다 내가 운다 일기 일기 내가 이거 안 써 왜 왜 안 써 아니 그냥 위에다가 쓰면 되잖아 안 돼 난 그래서 위에다가 쓰는 거야 옴다는 일들이랑 잘한 일 중요한 일 위에다가 써 난 후 형아는 중량인데 내가 안 할 거 형아한테 이렇게 소리 낼 거야 안 할 거야 이러고 여기다 썩고 또 형아한테 소리 지를 거야 안 지를 거야 응 형 미안하지 형아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와서 또 바로 잘 넌 그게 문제라고 소문은 그게 문제라고 니가 잘못한 거 허무한테 가서 미안해서 잘해야지 어 진정으로 해야지 미연을 악수해 이제 둘이 난 잘 안 받아줘 둘이 악수해 나는 있잖아 민세가 진짜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니가 제대로 사과해 소문서 빨리 허무가 사과도 안 받아준대 이런 게 문제던 아니 평소에 문제만 평소에 소파 사과라고 사과가 뭔지 몰라? 나 됐어 악수 악수 해줘요 악수 누교버려 이렇게 악수 악수 둘이 뽀뽀모라 갈게 나 갈게 악수 악수 악수